로켓이 막 다녀요 시합하잖아요 되게 귀여워요 그죠? 여행은 일을 재밌게 하러 가게 어묵 로켓 네, 어묵 로켓 네, 고마워 그래서 서로 시합한다니까 빨리 다닐거야 잘 다닐요 흐흐흐 흐흐흐 자재가 된건 뭐 이건 내란다니까요 보세요 다 쓰고 또 떨어지면 또 만들고 우리 귤한육이라가지고 좀 가야돼요 흐흐흐 어묵 불이 싸잖아 그쵸?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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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에요 요거 치즈 아 다른거에요? 요거 햄 요거 치즈 치즈 주먹골 이루미 이게 치즈 주먹골 이루미 그러고 저는 짜증나 고기 이루미 장빡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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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해요 고기 신제품을 만들어도 큰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돼요 고춧가루 먹은 것은 너무 좋아. 엘씨가 그러고 짤을 안해. 질지세요. 인도롱을 먹으면 좋습니다. curso 간장. 소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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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짜렐라. 소금을 넣는다. 소금을 넣는다. 소금. 소금. 고춧가루 소스 밥 받나요 진짜 맛있지? 진짜 맛있지? 저기 모양이 나와요 해보니까 그래 뭐야 오! 불타다 내가 먹기 위해 덮어낸다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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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